오늘 저는 여러분께 충격적인 내용 하나 보여드릴 겁니다. 지금부터 보여드리는 모든 내용은 그 어떤 형식으로 어떤 사이트에 올리든 상관하지 않을 거고 그 어떠한 저작권도 주장하지 않을 테니 맘껏 널리 널리 퍼다 날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성들의 인권을 수호하고 성평등을 추구하는 fm리스트들이 84만 4032명 모여있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참고로 이 사이트에는 국내 유력 정치인들이 찾아와서 여성이 안심하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인사하러 오기도 하는 사이트입니다. 대한민국 정치인들이 눈치 보는 사이트라는 소리이죠. 그리고 그 사이트에는 놀라운 비밀 한 가지가 숨겨져 있습니다. 2023년 5월 1일 그녀들은 아무런 내용이 없는 글 하나를 만들어 놓습니다. 내용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 누구도 관심을 가지지 않죠. 수많은 글이 쓰여지는 사이트 특성상 올린 지 약 20일 정도가 지났으면 아무런 영향가 없는 글은 묻히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여성들의 일탈이 시작되죠. 시간이 많이 지나 아무도 저글을 찾아오지 않을 때 여성들은 이 글에 나타나 검색을 방지하는 암호까지 써가면서 뭔가 규칙을 만듭니다. 다음에서 검색될 수도 있으니 단어 바꿔서 정비 한번 갑시다 라는 말을 하죠. 그리고 여성들은 잘생긴 남성들의 사진을 올려놓고 이해하기 힘든 발언을 날리기 시작합니다. 닉네임은 준이고 나한테는 반포살고 키는 174에 70kg쯤 된다 했어. 너무 잘생겨서 사진 도용인지 궁금해 이름 미음지으치의라고 하고 카톡 넘어왔거든. 이 남자 만난 여시 있어? 라는 식으로 남성의 신상 정보를 공유합니다. 그리고 수많은 여성들은 이 남성에 대한 신상 정보를 풀어놓으며 만났던 후기를 적기 시작합니다.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내용은 소란의 톡은 n번방의 내용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유력 정치인도 와서 인사하고 가는 여성인권운동가들이 모여있는 사이트의 글을 보여드리는 거죠. 여성들은 이런 식으로 수많은 남성들을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신상을 공유하고 만났던 후기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남성의 사진을 올려놓고 돌았나 자신감 악에 빡쳐. 라는 식으로 남성의 외모를 조리돌림하는 여성들의 모습. 이 행동은 2024년 3월 달에도 계속되고 있으며 지금 여러분의 사진도 여성시대에 올라와 평가받고 신상이 퍼지고 있다는 소리와 똑같다는 게 문제인 겁니다. 다시 한 번 말하지만 지금 저는 과거의 이야기를 꺼내놓는 게 아닙니다. 2024년 여러분의 사진이 여성인권운동가들에게 퍼지고 있는 거고 여러분의 얼굴을 가지고 신기하게 생겼다 시발 진짜로 총사버리고 싶게 생겼다 미친놈 자살하나노 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게 바로 지금 여성인권운동가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은 이런 사실을 알고 있었나요? 저는 이 여성들을 한 방에 낚아올리기 위해 오랜 시간 동안 자료를 수집했고 더 글의 신상을 뿌리는 여성들을 모조리 경찰에 신고해놓은 상태입니다. 인권을 생각한다고 말하는 인간들의 뒷세계를 저는 사이버레카 방식으로 공개했고 더 여자들 제가 책임지고 전과자로 만들겠다는 포부를 여기서 밝히도록 하죠. 마지막으로 이 영상을 보며 혹시라도 자신이 응원하는 정치인의 이름이 나왔다고 화내시는 분이 계실까봐 말씀드립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 여러분의 자식이 심각한 실수를 했습니다. 여러분은 그 실수를 무작정 응원하고 덮으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으실 겁니까? 아니면 그 실수를 발판 삼아 다시는 그런 실수하지 말라고 따끔한 조언을 하실 겁니까? 아무리 정치인을 응원하고 상대방 정치세력이 싫어도 잘못한 건 잘못했다 말하는 충신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영상에서까지 상대방 정치세력도 똑같은 쓰레기 새끼다라는 식으로 흑백 논의를 들이밀지 말아주세요. 저렇게 인간 쓰레기 말종짓을 뒤에서 하고 있는 인간들이 원하는 세상을 만들어주겠다고 한 표 달라고 말하는 건 잘못된 행동입니다. 다시 한 번 말하지만 저 6800개에 육박하는 남성 신상 유포와 사진 공유는 대한민국에서 유래가 없을 정도의 범죄 행각입니다. 부디 범죄자들과 손을 잡지 말아주세요. 그 어떤 남초 커뮤니티도 저렇게 방대한 여성들의 신상 정보를 유포하고 공유하고 평가하지 않습니다. 일배도 야겔도 주겔도 팬코도 개드립도 루리웹도 엠팍도 보배드림도 그 어떤 남초 커뮤니티도 여성의 사진을 올리고 신상을 공유하고 평가하지 않습니다. 2024년 이런 짓을 하는 인간들은 여성 인권운동을 한다고 말하는 저 여자들밖에 없습니다. 저는 이 영상의 저작권을 절대로 주장하지 않을 겁니다. FM 리스트들이 어떤 여자들인지 널리 퍼뜨려주세요. 영상 여기서 마칩니다. 영상에 충격받으셨고 이런 영상이 더 많이 만들어지길 바라신다면 저를 응원해주세요. 후원 바라지도 않고 구독 그리고 좋아요 그거면 됩니다. 오늘의 한 줄 요약 인권운동을 한다고 아가리를 털거면 이들이 뒤에서 즐기는 음습한 쓰레기집까지 인권운동이라 씨부리고 다녀라 인연들아